합천군의 성탄트리 올해도 합천군의 성탄트리 구경하러 왔습니다 합천군 로타리 여기가 가장 번화가 좀 쑥스럽지만 여기가 상당히 번화 갑니다 이렇게 한의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로타리의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 틀이 예쁘네요 인적이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해 놓으니까 좋네요 작년에는 이쪽까지 있었는데 원래 좀 축소했네요 아 이럴수가 여기 줄였네요 이 나무도 지금 불을 켜지 않았고 축소된 모습 조금 안타깝네요 더 많이 해야되는데 줄어들다니 여기가 참 포인트가 좋네요 저쪽에 거울에 비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거울이 아니라 참 벽 유리에 비치는 부분하고 어쩐지 작년에는 이쪽에도 있었거든요 요기 없고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저 부분도 약간 줄은 듯한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예산 요즘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지 이거는 이제 합천군에서 각 종교단체에 주는 예산으로 하는 건데 합천군은 저희 관내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재정이 아마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한 2천만 원 드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원래는 조금 줄였겠네요 줄여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비슷한 돈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줄여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